이민이 가고 싶다면? 셀레나에게 물어봐. 해외투자이민 전문 셀레나이민 안녕하세요.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 셀레나이민의 오윤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EB1A와 NIW에 대해 알아보고 장단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B1A와 NIW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내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펌이라고 하는 노동청으로부터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 LC가 필요하지 않아서 펌의 신청과 승인받을 때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문호가 거의 항시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서류 진행만 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EB1A와 NIW 모두 이민신청서 I-140에 대해 급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급행 신청 시 15일 이내에 I-140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B1A와 NIW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B1A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이고 EB2 NIW 신청 가능한 대상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및 5년 이상의 경력자이면서 예술, 과학, 비즈니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EB1A 카테고리는 신청자가 본인의 모국에서 국가적 수준의 찬사를 받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10가지 기준 중 3가지의 충족됨을 입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첫째, 국내 혹은 국제대회에서 입증된 수상내역. 둘째,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 셋째, 전문학술지 또는 언론에 소개된 업적. 넷째,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한 경력. 다섯째,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여를 한 증거. 여섯째, 논문, 대중매체, 인쇄물을 통해 본인의 기여도와 뛰어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곱번째, 예술적인 전시회 및 쇼케이스의 작품이 진열된 증거. 여덟째, 관련 분야의 최고기관에서 중요한 지책 혹은 리더로 활동한 경력. 아홉번째, 전문성에 근거하여 높은 수익을 받은 기록. 열번째, 예술적인 전시회나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상업적 성공을 거둔 기록이나 자료 등입니다. 하지만 NIW는 EB1A와 같이 구조화된 요건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EB1A가 NIW보다 심사가 좀 더 까다롭다는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NIW 카테고리에서는 신청자의 업무가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NIW는 특별히 국가적 찬사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을 요구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업무가 중요한 국가적 목표와 관련이 있으며, 미국의 국익에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NIW 신청자는 구글 스칼러에 나온 논문 인용 횟수나 수상 경력 및 국제적으로 알려진 성과물 등을 통해 신청자가 고용되는 분야는 반드시 상당한 본질적 가치가 있는 분야이며, 자신의 이익이 국가적 범주의 이익임을 증명할 수 있고, 최소한 같은 자격을 갖추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미국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B1A와 NIW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격 요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신 후 진행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셀레나이미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철저한 서류 준비로 EB1A와 NIW의 빠른 수속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 셀레나이미는 직접 발로 뛰며 현지에서 확인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100% 승인 실적을 자랑합니다. 셀레나이민 최여경 대표님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업계 최초로 이민 관련 서적을 저술하셨으며, 글로벌 탑 25 4년 연속 선정, 올해를 빛낸 브랜드 대상 해외투자이민 부문 수상, 올해의 우수 브랜드 대상 해외투자이민 부문 1위 수상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여경 대표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민업체 CEO로서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다양한 방송 매체와 뉴스에 출연하셨습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이민법, 세법, 부동산 전문가들이 당신의 성공적인 이민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분이 셀레나이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셀레나이민과 예약 상담을 통해 최고의 이민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셀레나이민과 예약 상담을 통해